한국보금주의협의회가 1월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한소만 교회 류영모 총회장은 지금 한국교회는 대전환기에 있다며,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감신대 이덕주,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과 민족보금화운동을 조명하고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역사 속에서 회복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